유튜브로 인해서 굉장히 유튜브라든지 뭐 케이스북 그리고 얼마전만 해도 지방과 서울이 이제 그렇게 멀진 않아요 오늘 진행하고 즐기고 가볼까? 이런 진로도 있고 정말 진로를... 자 다음은 오늘 방송댄스, 심티댄스를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진로들은 선생님과 함께 본래의 재료도 말일까? 본래의 재료도 말일까? 얘를 이제 너무 슬픔으로 좀 질기고 싶어 이런 것 처럼 하나를 약간 외우고 좀 움직이게 많이 얹어서 동영상 때부터 하자마자 하자마자 이런 것 처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 처럼 우리랑 옛날에 너무 좋지 않은 것 처럼 그래서 동영상들은 근데 강아지들은 그런 것 처럼 아... 차도돼요 나와냐? 근데 이게 시날리스로 생각에 있는데 시날리스로 걸려가지고 너무나 좋은저분이 나 2량으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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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되고 2량으로서 해야되고 자,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더 훔치고 싶어 더 훔치고 싶어 더 훔치고 싶어 그러면 내 입은 좋대 이렇게 더 나은 진짜로 cracks 당장 선 백성 근데 이제는 이렇게 시크 타입으로 볼터치 볼터치는 진하게 하면 진하게 나와요 진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세요 톡톡톡톡톡 그전에 강아지 눈이 안 나와가지고 뭘로 했었냐면 눈마음 위에 가면 그 말 스킬 그거 붙였는데 그 부분은 바뀐 것이 그렇다고 떨어지는 걸 봐요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만족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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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8 보이시나요? 아 자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